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라는 명절날이 원하던 원치였던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이 명절 음식 중에 가장 귀찮은게 갈비찜이라만 하는 지친 영혼들이 있죠. 오늘은 그 한줄기 빗과 같은 원팬 돼지갈비 레시피 공개합니다. 소갈비는 안돼요? 양갈비는 안되나요? 어떤 갈비가 됐던지 15분만에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히위고! 믿거나 말거나 평소 한호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거짓말이구요. 오늘은 돼지갈비 1.2kg 소박하게 14,200원에 준비해봤습니다.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유튜브 영상 시간이라 늘리려고 하는 작업이 절대 아닙니다. 상위 1%의 특신선 돼지갈비가 아닌 이상 찬물에 설탕 한 스푼을 넣고 핏물을 빼주셔야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몇 분을 담가놓는데... 최소 6시간 이상 냉장 상태로 핏물을 빼주세요. 약 6시간이 지난 뒤 핏물이 빠진 돼지갈비는 그냥 뭐 핏물이 빠져있어요. 그게 답니까? 네 그게 답니다. 다른 부위가 섞이지 않는 돼지갈비를 고르는 방법이 갈비떼와 살밥이 1번에 붙어있습니다. 큼지막하게 토막낸 후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. 넓은 후라이팬이나 웍에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세척을 한 돼지갈비를 물기를 빼지 않은 상태로 후라이팬이나 웍에 올려주세요. 기름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식용유 양을 적게 잡고 물을 살짝 부어가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. 나는 고기 위주다. 손, 식용유 넉넉하게 넣으시고요. 나는 고기보다는 국물 위주가 좋던데... 손, 식용유 적게 넣고요. 청양고추 한두 개 썰어넣으면 국물이 맛있어집니다. 조미 들어갑니다. 돼지갈비의 짭조름한 맛은 진간장 5큰술을 넣어주세요. 기본적인 단맛은 설탕 2스푼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. 맛있는 맛은 맛있군 3분의 1큰술. 물엿의 원초적인 단맛을 뛰어넘는 풍미있는 단맛을 원하신다면 식혜 3분의 1을 넣어보세요. 끝났네? 끝났어요? 아직 안 끝났고요. 식용카라멜 색소는 없으면 빼셔도 되지만 색감과 카라멜 특유의 향이 들어가면 우리집 식탁이 식당. 돼지갈비 요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식재료 바로 생강인데요. 저는 생강 분말 톡톡 넣었습니다. 이게 의외로 비싸요. 후추도 톡톡 넣겠습니다. 돼지갈비의 단백질과 궁합을 맞출 탄수화물 떡볶이 떡 200g을 같이 넣고 졸이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가 가능합니다. 양파 반개는 필수, 대추는 허레어식 확실하고요. 당근은 유튜버라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. 감자 정도는 형편에 맞게 넣어주면 됩니다. 대파 한 대도 큼지막하게 썰어놓고 타지 않게 잘 저어가면서 익혀주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? 요리도 아닙니다. 원펜 돼지갈비 요리 어떠셨나요? 조리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만들지만 그 맛은 기가 막힙니다. 오늘 아타임은요. 리얼 시식 영상으로 대신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연스럽게. 안 두개? 맛있죠? 네, 다같아요.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? 굉장히 맛있어요.